시작! 우와! 우와! 진짜 대박! 진짜 장난 아니야? 짜증나서 다 보여! 여기가 경기장 같은데? 아, 대회는 스키장인데 여름에는 이걸로 활용하는구나! 봄가을에는, 그렇지? 가을 축제였네? 그래요? 1959년에 개장한 이 스키장은 매년 겨울 수많은 스키인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다른 기절에는 터프 머더, 아내 업고 달리기 등의 대회와 다양한 축제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, 이렇게 예쁜데서 왜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? 250m 훨씬 넘는 것 같아 아니, 이거 형 그냥 혼자 뛰어도 한 50초 나올 것 같은데? 혼자 뛰어도 50초... 넘을 것 같아 포스 길이 254m 35도의 급경사 그리고 3개의 장애물 약 1m 높이의 통나무 허드 깊이 90cm 길이 10m의 물엉덩이 그리고 모래연덕까지 아유, 쉽지 않아? 힘들다 여기가 문제야 이거 어떻게 넘어? 걷는 걸으니까 옆에서 한 명씩 해서 가운데 딱 있어 봐봐 다리 쭉 뻗어 봐봐, 당연히 진짜 높아, 이거 다리 안 닿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요? 안 채워주셔도 되는데 네 형, 하실래요? 뭐를? 지금 여기를? 감기 걸려, 안 돼 해볼까, 세기? 해봐 세기한테 뭔가 남자스러운 걸 좀 보여줘야지 그럼 현무 형이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야 현무 같았으면 벌써 이거 보자마자 그냥 돌아갔어 멈추지도 않았지 네 안에 뭐 든 거 없어요? 아, 초콜릿 아, 슬프다 아, 슬퍼 누가 뭐 주시면 나무 가는 거야, 가는 거야? 가는 거야, 가는 거야? 가는 거야, 가는 거야? 진짜 가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진짜 가는 거야? ím 아, 효진이 또 빠졌어? 너무 느리지 않니? 네덜란드에서는 구수한 물에 빠졌지 독일에서는 호수 물을 효진이가 다 마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물하고 야, 악연이다, 악연 형, 안에 진흙이 장난 아니야, 기포? 여기는 좀 걸어야겠다 깊다 야, 깊어, 잠깐만 어머, 깊어 어디가 제일 깊은 데까지 가봐봐 그리고 형, 주이형이 온 줄 알아요? 뭐? 냉탕이 추워요? 엄청 추워 야, 똥 아니야? 이건 똥이야, 미스 똥이야 그러니까 형 동상 오면 여기서 천천히 왔더라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 것 같은데? 어마어마하다 챔피언? 네 전년도 아내 얻고 달리기 대회 챔피언 다이스토 내 올해 경기 영상 잠시 보시죠 어, 챔피언의 경기 완전 궁금해 5-5-times-world wife carrying champion 에이스토 멘트 페이스 네마트 페이스 네마트 페이스 20天, 20,000원 사read! 언니! якन자 제가 외출한 날이 어렸어요? 3, 2, 1, GO! 2, 1, GO! 1, GO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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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ㅇ 감사합니다.